네 웃음 속에도 찬바람이 일고 있질 않으냐? 네 웃음 속에도 찬바람이 일어났습니다. 에잇! 내가 싫은 게냐? 대답을 해보아라.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누구만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? 아직도 인렬 왕후를 두려워하는 게냐? 용서하십시오 전하. 아무리 잊으라고 해도 대행마마 눈길이 떠올라. 야야 내가 널 원하고 있지 않았냐? 나 날 좀 어서 안았다고 어서 어서. 난 지금 살아있는 게 괴롭다. 사방에서 날 피 웃는 소리가 들려와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나의 힘을 떠나는 게 호흡이 커서는 게 좋지 않냐?